소민이 왜 그래? 뭐야 소민이? 설레 설레 아 이거 주가 그래 쟤 왜 설레요? 여기인가 보다 여기인가 보다 여기인가 보다 또 나야? 여기인가 봐 또 나야? 하하하하 기다리더라 아 소민이 왜 그래? 뭐야 소민이? 아 이거 주가 그래 쟤 왜 설레요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탕훈 씨요? 탕훈 씨요? 뭐야 왜 합투를 해? 갑자기? 여자에서 해야지 이게 뭐라고? 이게 뭐라고? 이게 뭐라고? 다른 눈을 볼 때면 아 여긴 왜 그런지 쟤 뭐고 하지만 여긴 어린이들 다양한 여긴 그